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3월 마지막 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오존스가 1.2% 상승, S&P500이 1.4% 상승, 나스닥도 1.7% 상승을 했고요. 다만 러셀 2000 지수만 0.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은행들, 중소형은행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 그리고 또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CS 다음으로는 최근에 또 도이치은행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폭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에 있어서 경기침체로 넘어가게 되면, 빠르게 경기침체로 넘어가게 되면 그럴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오늘 들여다본 결과로는 저희는 경기침체가 올해 안에 빠르게 올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변동성 아래에서 좋은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장대 금리 차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예금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의 대출이 급격하게 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죠. 왜냐하면 체계적인 붕괴 위험, 예금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할 수 있을 가능성,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파산이 일어났던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예상했던 대로 예금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연간 환산으로 했더니 마이너스 14.5% 정도로 주는 모습 예금 감소폭이 지난주에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984억 달러니까 거의 100조 원이 넘게 예금이 빠져나갔고요. 그 돈이 MMF 쪽, 마이너스 갯반드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바로 대출 감소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걱정을 했을 겁니다만 이번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전혀 반대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출이 약 70억 달러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 주에 얼마나 대출이 늘었는지의 숫자를 보시면 634억 달러나 증가를 했어요. 대출이 이것을 연간 환산으로 하면 27%가 넘습니다. 30%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정말 빠르게 돈이 오히려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출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규모의 여신, 총여신 증가율로 계산하더라도 총여신이 자그마치 734억 달러나 늘어났고요. 예금은 980억 달러 줄었는데 오히려 대출은 여신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연간 환산으로 계산했었을 때 22%가 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대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이 이어지는 대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냐면 은행권이 지금 국채를 사서 구멍이 났고 매각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늘려주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케이스입니다. 과거에는 유동성이 국채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대출이 늘어나면서 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대율도 올라가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에 이 숫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번 사태에서 미연준, FDIC, 그리고 은행들이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오히려 풀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 포지션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이 감소를 하고 여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거를 기대하시면서 쇼스를 가져가는 전략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예금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서 대출은 같이 늘어나고 반대로 늘어나고 이런 환경이 이어지면서 경기는 안정을 찾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쨌든 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죠. 미연준이 0.25%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데서 금리는 올리는 것이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대출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고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금리를 올려주면서 어떤 유동성에 있어서의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인 시중 자금은 흘러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 양적 축소에서 양적 완화로 넘어간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속도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빠르게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부분은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솟아 올랐다가 떨어지고요.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낙타 등의 모습을 보여줬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40년대도 있었고요. 1950년대, 1970년대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 구간 이 구간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6%대지만 아마 3%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락하는 구간에 있어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하락하는 이 구간 동안에는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942년부터 1946년까지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구간에 미국의 S&P 주수는 자그마치 118%나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1950년대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의 안정적인 모습 이 구간 동안에 미국의 S&P 500이 자그마치 123%나 급등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부터 7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S&P 500이 자그마치 73% 올랐고요. 또 1974년부터 77년에도 떨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자그마치 73%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 S&P 500이 저점 대비해서 이제 겨우 10% 정도 나스닥이 저점 대비해서 이제 15% 정도 이 정도 오른 경우라고 계산을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플레이션이 언제 다시 급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예견해 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임금 상승률이 변할 것인지 그리고 생산성 지표가 얼마나 안 좋아질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은 다 떨어져 있고 운송비도 다 떨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다시 또 올라갈 건가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앞으로 실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천천히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다음에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주거비에 올라가는 폭이 올해 하반기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3%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앞으로 1년 동안에 지금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플레이션 숫자는 6%대에서 3%대로 떨어지는 과정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도 낙타등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낙타등에서 떨어지는 이 구간에 지수가 상당히 73% 내지 120%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나타났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작년 10월에 바닥부터 지금 겨우 5개월 됐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1년 정도 더 또는 2년 정도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 그 구간에서 얼마나 상승할지를 계산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앞으로의 어떤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추이에 있어서 만약에 미연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미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2023년에 GDP 성장률이 한 0.4% 내년도에 1.2% 내후년도에 1.9% 이런 추세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깨지지 않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또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는 PC 인플레이션이 올해 3.3% 내년도에 2.5% 내후년도에 2.1%로 안정을 찾는 모습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지금 4.75에서 5.0 이렇게 됐지만 그 부분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3.5%대 미만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깨지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3%대까지 떨어지고 2%대까지 떨어진다는 모습이 나온다면 미연준의 기준금리도 지금은 일시적으로 5%에서 5.25%까지 올릴 수는 있으나 앞으로 1년 동안에 떨어뜨려서 3.5%대까지 떨어뜨릴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 경기침체와 바로 연결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임금상승률이 막 계속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3%대로 수렴해서 안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뱅크, 은행들의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고 은행들의 어떤 자본 확충 부분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행권이 망가지면서 체계적인 붕괴가 나타나고 이것이 엄청난 비용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이치은행에 대한 리스크, 또 미국의 지방은행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계와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 어떤 금융위기, 경기침체, GDP의 급락, 인플레이션의 급등 이런 모습의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미연준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런 GDP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하락 이 가능성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 종목들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베어리시하게 너무나 비관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고 한 번에 아주 큰 폭의 급락장이 오면 그때 들어가야지 하는 이 전략을 가져갔다가는 계속 올라가고 오히려 많이 올라갔을 때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오히려 꼭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엇박자를 밟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엇박자에 걸리지 않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적극적인 투자의 패턴으로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금리가 더 이상 오르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서는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업종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지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충 계산을 해놓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업종이 무엇이냐 가장 요즘에 핫한 AI 이게 AI가 가속화되고 자동화가 계속 빨라지는 케이스가 나타난다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이고요. 그 외 여러 가지 IT 기업들 특히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입니다. 테슬라든 중국의 자동차 BYD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든 유럽 쪽의 복수해건이든 어쨌든 간에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마진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이 줄어들면 둘수록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장들이 훨씬 더 자동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로 보시는 것은 당연히 전력 생산의 효율화입니다. 테슬라의 테슬라 데이 인베스먼트 데이에서 얘기했던 걸 보면 정말로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신재생으로서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만큼 효율을 높인다면 GDP의 성장은 엄청나게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전력 생산의 효율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비중은 조금 들고 가지만 그래도 바이오 제약업종 헬스케어 쪽은 결국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임금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또는 레이버 파티스페이션 레이셔라고 해서 노동참여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도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서 우리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80%를 들고 가고요. 20%만 가치주를 들고 간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성장주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쪽 즉 현금 흐름이 좋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시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회사들의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P 500 기준으로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또 나라스탑 기준으로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앞으로 1년 내지 2년의 호라이즌 길이로 본다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의 판단에는요 S&P 500이 4,300 그리고 나중에는 4,950 여기 정도까지의 어떤 상승입니다. 4,300까지 올라가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가면 4,900까지도 못 가겠죠. 그 다음 나스탑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한 1만 3,400 정도까지의 상승 그리고 1년을 더 더하게 됐을 경우에는 1만 8,000이 넘어가는 숫자 이런 정도가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M2로 계산해서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냐면 S&P 500은 5,000 정도가 나오고요 나스탑은 1만 7,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생산성이 막 향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내년이 돼도 다시 임금상승률이 치고 올라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간다.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S&P 500, 5,000 나스탑 1만 7,000 이런 포인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좋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덜 좋게 보는 수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P 500 기준으로 4,300이고 나스탑 기준으로서는 1만 3,400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숫자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나스탑 100까지 집어넣으면 나스탑 100은 1만 5,000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룸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S&P 500이 한 20% 내지 30% 나스탑이 30에서 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물론 거기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생산성 이 두 개의 지표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성을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